송래공원의 도롱룡 18번째 영상입니다. 우선 이전 영상들을 보십시오. 특히 올챙이의 육식을 다룬 이 영상을 보십시오. 올챙이들이 소란스럽게 움직이는 것으로 보아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무려 23분 동안이나 중간에 끊지 않고 계속 촬영했습니다. 촬영할 때는 몰랐지만 이 장면에서 올챙이 한 마리가 자신보다 훨씬 작은 올챙이로 보이는 것을 입에 물고 있습니다. 육식 잔치의 희생자는 올챙이로 보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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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